네, 테이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흉흉한 소문이 있던데. 어떤 소문이요? 테이버님이 나오는 날에 주가 하락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아, 그러게요. 이게 저희가 과학이라고 올해 들어서 한 90% 확률로 제가 외부 채널에서 촬영을 하면 꼭 이게 파란불이 뜨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잠들면 올라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빨리 하고 빨리 주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CPI가 예상치를 하여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좀 이렇게 숨가쁘게 달라온 증시이긴 한데 그걸 걷어내고 보면 사실 딱히 뭐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에 산타렐리 있고 쭉 이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이 부분은 되게 흥미로운 게 일단은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 시장에 나오던 얘기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는 지금 CPI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CT에서 또 통계 자료를 냈어요. CPI가 지난 20년 동안 봤더니 고점 짓고 떨어지면 그 이후 6개월 동안 오르더라. 그리고는 통계적으로 11월, 12월에는 항상 오르더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오르더라라는 이유만을 계속 찾아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오른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PPI가 잘 나왔는데 미국 생산자 물가가 그 전까지는 오르든 떨어지든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국 PPI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심리가 돌아서면서 연준이 바뀐 게 제일 크긴 하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겠다라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의 태도 변화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이 말 그대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이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리고는 그냥 단순히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QT라고 해가지고 유동성을 실제로 거둬들이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전 세계가 동시에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2021년 작년도 여름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작년 여름부터 긴축을 시작을 했고 미국이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속도가 워낙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20년 평균치를 놓고 봤어요. 20년 동안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우리 M2 통화 유통량이라고 그러는데 M2 통화 유통량이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정말 빠르게 마르고 있고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돈까지 회수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채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환율 방어 때문에 미국 채권까지 건들고 있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G20에서도 이번에 또 공동성명으로 낸 게 다른 아젠다도 아니고 중앙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를 아젠다로 이번에 삼았죠. 이게 뭐냐 그러면 연준이 지금까지 인플레를 잡겠다고 끌고 왔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국가가 다들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던 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냐 아니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그것도 아니다. 디플레이션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가지고 이미 유럽은 지난 8월부터 소비가 실제로 전년 대비 5%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10%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한 한 분기만 더 지났을 때 과연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쭉 올라오고는 그 탄성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절이 안 됐다시피 이게 급격하게 실업이 늘어난다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돈을 푼다고 이게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심리상으로 이제 연준도 항복을 할 거야.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준도 이제는 내부에서 좀 논의 어떻게 보면 크랙이 발생을 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CPI도 꺾였고 PPI도 꺾였고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가 꺾인 것에 대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정치적인 우리 경제 정책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좀 성과를 냈다라는 식으로 정치적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인플렛 우리가 잡았다 약간. 그런 것을 놓고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불안한 심리는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보고서를 낸 것이 내년 연말에도 S&P 500은 4천일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곳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 연말까지 마찬가지로 EPS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성장률이 내년도에 0%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장사들이 성장률이 0%라 그러면은 실제로 민생경제는 마이너스.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러면은 일단은 지금의 1년 동안 억눌렀던 매크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일단 사자. 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조정받은 친구들 물타기에 대해가지고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CPI가 발표된 이후에 또 한 가지 호재는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많은 기관들이 우리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더 이상 잡지 않겠다 당분간은 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7%가 떴고 그러면서 공매도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아이비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리를 하면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 부분이 시장에 호재를 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쇼쳤던 세력이라든지 쇼커버링 유익이 되는 거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성장률이 0%다. 사실상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죠? 실적들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반등세가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다시 약간 시선이 기존에는 긴축의 속도로 집중이 됐다가 이제는 약간 경기 침체? 실적 둔화? 거기에 따른 성장률 하락? 이런 쪽으로 초점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좀 부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자꾸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걱정하는 심리를 덮을 만큼 큰 호재들이 나온 부분이 첫 번째가 미중 정상회담. 거기서 일단은 시진핑도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내치를 좀 중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부적으로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원이 민주당 승리로 갔습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이일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몇 석 차이가 안 날 거다. 말 그대로 바이든이 정치적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외쪽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서 좀 더 결집하는 거를 원했겠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잘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괜히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공화당 쪽이 졌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미국도 딱히 뭔가 좀 급박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만나가지고 지금 현상 유지를 합시다. 라는 식으로 딱 선을 그은 부분이 그러면 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실제로 만나서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했는데 변한 게 없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2018년 그 이전 오바마 정권부터 이어져오던 이 시나리오가 딱히 지금 당장 급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13F를 까봤더니 TSMC를 워렌 버핏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살 만큼 지금 저렴하고 가치적으로 이 기업이 괜찮구나. 괜찮은 건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언제 살까요? 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은 다지고 있었는데 이 바닥 다짐이 아 워렌 버핏이라는 큰 손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버크셔에셔웨이의 그 13F의 공시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는 상당한 어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올랐고 그동안 지지구진하고 언제 갈까?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라고 했던 반도체 소부장이 팡 뜨는 이유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이 완전히 돌아세운, 투심을 돌려세우는 게 연준의 지표에 거기다가 큰 손들의 움직임 거기다가 딸러의 움직임까지 말 그대로 지금은 지표를 놓고 보면은 내년도 실적은 내년에 걱정을 하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S&P500은 S&P500은 지금 20주 2평선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나스닥은 200주 2평선 근처예요. 엄청나게 눌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위로 적어도 10%는 열려있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S&P500의 전 고점이 4,300 정도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4,000포인트니까 한 300포인트 남아있거든요. 한 10%, 7에서 10%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12,000까지는 열려있어요. 맞아요. 기술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게 내년 연말에 4,00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등락을 보이면서 내가 뭐 손받김도 일어나고 약간은 욕심을 부려도 되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심리 때문에 물론이 이제 좀 올라가가지고 4,100, 4,200 가면은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때마다 공매도가 쌓이고 이제 푸드옵션 거래가 늘어나고 이럴 텐데 일단 지금은 심리적으로 올라가자라는 심리가 매우 강한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우스갯소리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수익을 쌓아야 한다. 연봉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일자리가 걸려있다. 그러면서 좀 더 올라가려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좀 열려있고 지금 사실 내년에 물론 성장률 둔화 이슈는 있긴 있지만 그건 내년 이슈고 지금은 호재 거들이 좀 쌓이긴 하니 일단은 산타랠리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사실 미국 증시보다 좀 빠르게 올랐잖아요. 저점이 한 코스피 2,137 정도로 알고 있고 거의 한 2,500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과연 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차트가 2,100까지 이렇게 내려갔죠? 2,1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쭉 반등 줘가지고 2,500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차트를 열어보셨을 때 위에 뭐가 막혀있냐 그러면 정확하게 200주선이 코스피를 닫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200주선을 뚫고 올라가야 2,500을 우리가 25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매크로 환율이라든지 매크로 상황이 좀 더 좋고 미국도 지금 S&P500이 어제도 4,000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고요. 그제도 4,000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S&P500은 4,000 그리고 한국은 200주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00일선에 눌려있습니다. 기술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해. 저렴한데 올라는 가고 싶은데 올라갈 때마다 2평선이 하나씩 걸리고요. 그걸 뚫으려면 그만큼 좋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PPI에 월마트라는 호재가 있으면서 실제로 4,000위로 올라갔습니다. S&P500이.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이제 2,500 코스피 2,500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밤사이에 좀 러시아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 종가는 3,990 얼마로 끝났거든요. 4,000을 못 찍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지금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단으로 보고 대형주단으로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포지션을 줄이는 타이밍이 돼야 된다.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시장이니까 우리도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니 그냥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200주선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지금 펀더멘탈은 안 좋은 게 맞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심리가 좋아졌으니까 그러면은 대형주가 안 가더라도 중소형주가 팡팡 튈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의 이제 2021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걸 사실 한 번에 돌파기가 힘드잖아요.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엄청난 호재라는 것은 사실 방금 얘기를 나눴던 단순히 금리 인상 조절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얘기인 거 그 플러스 실적이라든지 뭔가 성장이 팍팍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니 약간 돌파라든지 그런 시도를 하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딱 돌파하려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그런 공방이 좀 상당 기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돌파를 하려면은 진짜 심리가 아주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이야기도 그렇고 미국의 PPI 월마트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 위를 욕심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제 러시아 폴란드 사고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뚫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 여기까지인가? 라는 의문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시도 이런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 상승 구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밀리면 사자 밀리면 사자 밀리면 사자 하면서 조금은 좀 박스를 줄여나가는 게 연말까지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국채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리고는 환율 시장이 얼마나 달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려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주식들 우리나라에서 워낙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만 한 천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6만 원을 넘기면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모습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버핏이 TSMC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반도체 바닥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지 사실 어팡 관점에서 보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꺾였잖아요. 4분기 안 좋고 그다음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기고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내년 3분기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쪽은 내년 되면은 돌릴 거다. 그게 내년 3분기냐 2분기냐 그걸 모른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졌다. 혹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서 매수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째는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 달러 기준의 삼성전자 주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게 9만 6천 원에서 5만 천 원가니까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근데 그거를 환율로 이제 재해석을 해보고 달러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익스 주가를 보면은 50% 이상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마이큰이랑 똑같이 움직이고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환율이라는 부분이 좀 더 껴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박살이 조금 심하게 난 부분이고 그래서 바닥에서 급하게 돌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시진핑 3년임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제 좀 터졌죠. 동시에. 그러면서 중국을 매도하고 한국을 매수한다. 그런 관점에서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한중일 동아시아 중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다. 생각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2020년부터 유로와 원화의 움직임을 같이 놓고 차트를 그려보면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 후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1400원대 중반까지 갔을 때 유로가 실제로 0.96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폭이 퍼센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위아나나 우리나라랑 에나를 놓고 보면은 한국 원화가 조금 더 많이 약세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유로와 원화랑 같이 놓고 봐버리면은 대충 비슷해요 움직임이. 근데 지금 이제 유로와 같은 경우에는 1.0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313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근에 유로와 대비로 우리나라가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구간 동안 위아나가 7.3에서 7.0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는 에나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40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100원 이상 강세를 보인 거는 확실히 이거는 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 수급 덕분이다. 라는 건데 그 수급이 중국 매도 한국 매수. 거기다가 반도체 바닥론까지 같이 나오면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실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차익실현을 하면은 뭘 먼저 팔 거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한국을 팔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차트상으로도 조금 눌려있고 그러면은 심리가 우리나라가 매도가 터지면은 글로벌이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얘기하는 게 ATM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맞는데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게 돌리고 중국 매도 한국 매수라는 그 이슈 플러스 이게 뭐 연준의 CPI에 모든 게 다 붙으니까 한국이 제일 강하게 올랐고 그러면은 조금 더 한국도 조정을 받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메모리 시장입니다. 메모리가 지금 이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1월 10일이죠. 이 10몇일 날 사파이어레피즈가 나올 것이다. 인텔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수요일이 잡히고 안정화가 되려면은 적어도 한 6개월은 걸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진짜 DDR5가 깔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2018년부터 낼 겁니다. 낼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드디어 2013년도 5년 만에 출시가 되는 거고 내년 연말 되면 진짜 이제 DDR5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네. 그럼 그 수요일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DDR5도 실제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가격 안정화도 되고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리고는 서버들이 DDR4에서 DDR5로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그러면 이게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 특히 DRAM 관련된 친구들한테는 좀 더 호재가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다시 5만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밀릴 이유는 별로 없다.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 시장이 막 채권이 흔들리고 미국 국채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지수 전체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닌 이상은 삼성전자가 이제 5만원 중반대까지 밀릴 이유는 딱히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지금 여기에서 단기간에 큰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고 이대로 약간 좀 횡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어팡 턴 본격적으로 약간 좀 뭐 경기 선행지수가 좀 돌아서고 경기가 다시 뜨거워진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위로 가겠네요.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 선행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따라가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아마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미국과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서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많거든요. 문제는 유럽이긴 한데 유럽 역시도 에너지 가격이 조금 지금 뭐 이번 겨울이 따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번 겨울만 넘기면 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내년 2분기에 돌린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놓고 6개월을 버티자라는 그런 심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과하게 올랐고 지금 아마 5만 원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싶은 좀 이렇게 욕구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더 떨어지면은 더 살 수 있는 분들은 매도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만 버텨보자. 왜냐하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공식을 돌려가지고 이제 모델을 돌려보면은 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 정도 그러니까 환율이 정상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적정 주가가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밸류상으로. 근데 그거는 다른 분들이나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7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환율이 정상화되고 이러면은 지금 실적 지금 시황에서는 그냥 그 정도는 러프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환율이 이제 1200원대에서 1440원 환율이 말 그대로 거기서 20%가 튀어버리니까 7만 원에서 20% 딱 떨어지면은 5만 6천 원이죠. 대충 거기서 조금 과매도 구간해가지고 5만 원 중반대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환율 빼면은 삼성전자가 진짜 본인의 지금 본질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냐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PBR을 놓고 뭘 놓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충 지금 상황에서도 위로 한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그냥 버티면은 등락은 있더라도 버티면은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의염 수익이라도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기업이 안 망할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생각해보면 사실 7만 원대까지는 그 환차익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정상화되는 효과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일단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처럼 대형주 있죠. 카카오미 그룹주. 지난 11일에 CPI 발표 이후로 순식간에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뭐 이렇게 대형주긴 한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상환가치고 그죠? 카카오도 그날 당시 한 15%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바닥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입법을 좀 까시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카카오를 좋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카카오 저승사자다. 라는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지금 저는 수급상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주가를 열어보시면 카카오 지금 주봉 정도를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 주봉을 열어보시면 방향이 똑같아요. 코스피가 반등을 주면 수급상으로 반등을 주면서 똑같이 20주선을 맞고는 코스피가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대형주니까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지 카카오 자체의 뷰가 좋아져서 올라왔다. 반등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워낙 많이 물려있고 워낙 힘든 상황에서 심리가 개선되고 심리가 돌아서다 보니까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긴 했어요.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만조씩 공매도 상환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 찍고 돌리는 그러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상한가를 찍은 날 보시면 기간에 고기는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어느 정도 공매도가 청산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매도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원 중반대까지 빠지고는 이 친구의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이익 성장을 놓고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진짜 진지하게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금리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제 특히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카카오뱅크는 아이러민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카카오뱅은 슬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갑자기 실적 발표하고 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는 카카오페이도 봤는데 같이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급에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동시에 지금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둘 다 121선에 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평선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평선을 벗겨내기에는 정말 그만한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하필이면 또 영상을 올려놓고 왔어요. 카카오페이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급상으로 반등 주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 보면 바닥에서 두 배가 났는데 더블링이 났는데 이 상황이 좀 이렇게 한 달 만에 두 배 올라올 만큼 성장이나 지금 금융 환경이 녹록하진 않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적자를 본다든지 아직도 성장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PER을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자리지 않나.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한 반등이었고 그 관점에서 워낙 심리가 개선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은 공매도 하던 물량을 거둬들인다. 혹은 공매도를 좀 안 한다라는 입장으로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실제로 카뱅은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그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수급적인 분석과 성장성에 대한 보고서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괜히 지금 혹시나 이제 물타기 같은 걸 하셨다가 좀 더 위험한 그러니까 계좌가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PI가 예상치 하이하고 나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급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워낙 기본적으로 베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오르면 훨씬 더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실 많이 반등을 한 거지 뭔가 펀드멘탈상에 중요한 이슈는 없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알리페이랑 협업을 한다 여러 가지 이슈 뉴스가 붙어 있긴 하고 골드만삭스도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12만 원 목표주가 보고서를 내긴 했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골드만삭스가 물려서 낸 보고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그 보고서가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따라 붙었으면 아 외국인들이 뭔가를 봤구나 골드만삭스가 정말 뭔가를 봤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는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더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왜냐하면 4만 원 주가에서 12만 원 목표주가를 낸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업사이드가 200%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이게 혹시나 골드만삭스가 그런 짓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물려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보다 약간 비슷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이버는 포시마크 때문에 포시마크 인수하면서 자금을 쓴다. 앞으로 실적이 조금 마이너스 감익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조금 매도가 과하게 나온 점이 있긴 있는데 지금 주가에서는 일단은 미국 비트크랑 별반 우리가 접근 방법이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IRS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냐가 네이버 주가의 방향을 조금 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시마크를 인수했던 전략이라든지 지금 전자상거래 쪽에 힘을 실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도 그렇고 놓고 보면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게 IPO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저는 네이버랑 포스코를 정말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오너가 없는 말 그대로 대주주가 블랙락이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대주주들의 신임을 받는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처럼 창업자의 DNA가 여전히 녹아 있는데 그 의사결정은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한테 일임은 하고 있지만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 쪽이 상업펀드다 라는 점에서 저는 네이버는 상당히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끌어올릴만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만한 아이디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나요? 미국 빅테크도 지금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 살만하냐? 살만합니다. 구글이 살만하냐? 살만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수익률보다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계속 물음표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 녹아 나오고 소위 말해서 풀린 돈들이 상품 가격이 녹아 나오고 그게 기업 실적까지 녹아 나오는 그 과정에서 그걸 다 거치고 나면은 주가가 레벨업은 하겠죠.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 수익률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를 찾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S&P500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섹터를 공부하고 기업들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관점에서 S&P500보다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빅테크에 대해서는 지금 뷰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도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거냐 네이버가 좋을 거냐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좋겠죠. 조선 기자재가 좋을 거냐 네이버가 좋을 거냐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가 좋겠죠. 하다못해 케미컬이 지금 고점 대비 70%씩 박살나 있는데 케미컬이 좋겠냐 네이버가 좋겠냐? 케미컬이 좋겠죠.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빅테크는 꾸준한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단기간에 시장 수익률을 상해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은 그건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10년 놓고 봤을 때 케미컬이 좋냐 소부장이 좋냐 네이버가 좋냐 하면은 네이버가 좋죠. 그런 점에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미컬이라고 한다고 화학 쪽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화학 쪽은 최근에 엄청 올랐다고요. 몰랐는데. 네. 지금 바닥에서 거의 뭐 한 50%, 70%, 100%씩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몇몇 유아 종목이나 케미컬 같은 종목들 고점대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70%씩 났어요. 바닥에서 두 배가 나도 이게 고점 부근에 스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사이클이 뭐 3년, 5년 이렇게 나오니까 박살이 많이 난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턴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동안 더 많이 빠졌던 그런 주식 쪽에서 턴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은 또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먼저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보다는. 네. 그래서 카카오도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네이버도 실제로 반등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케미컬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케미컬과 철강도 지금 좀 많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케미컬과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유럽이 지금 제대로 된 생산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높은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거냐라고 놓고 보면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천연가스 라인은 야마일가스관은 이미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스트림도 원투가 지금 다 터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러시아 정권 말 그대로 푸틴 관련된 정권이 완전히 개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전쟁 이후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가격이 유럽이 계속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배를 띄워서 유럽까지 보내더라도 유럽 생산비보다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아시아와 유럽에 경쟁하는 생산품이 뭐냐 그러면 철강, 화학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유럽에 있는 바스프라든지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안 돌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의 철강, 화학 쪽은 수급이 또 붙어있다라는 점도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호재 중에 하나가 러크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시진핀 상점이 확정이 되고 이제 약간 좀 슬슬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국산 백신도 좀 맞게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시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좀 부담을 받는 것 같아요. 혹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리오프닝이요? 대한민국은 2022년 초부터 리오프닝으로 다 떴잖아요. 그렇죠. 또 뜰 게 있을까요? 최근에 약간 외국인 카지로 움직이면 좋잖아요. 아, 그거는 인정. 네. 여행도 약간 좀 모멘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한번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GK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올랐다가 다 뱉어내서 다시 올라갈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은 현금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올 초에 올랐다가 많이 조정받은 친구 중에서 이제 항공 쪽. 아. 네. 그쪽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럼 화장품 쪽도 어떠냐. 화장품 쪽도 약간 주가가 관점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브랜드 점유율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SNS에서 직접 합니다. 약간 인기 브랜드. 그쪽이 약간 커지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브랜드가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공산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나는 이런 피부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내가 이런 제품을 쓰다가 이런 피부를 유지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내 브랜드로 론칭했습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한정된 물량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글로벌로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브랜드 업체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는 약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이니스프리 같은 저렴한 브랜드는 계속 쓸 거예요. 그런데 중간 브랜드는 안 쓰겠죠. 우리가 명품에서 소비를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에루샤는 절대 안 적는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브랜드들이 실제로도 지금 할인 판매를 하는 것도 많고요. 국내에서 명품이라고 불렀던 30만원, 50만원, 100만원대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브랜드는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죠.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경기침체 측면에서 보든 아니면은 유동성이 끝난 측면에서 보든 정말 명품은 살아남겠지만 대한민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정말 명품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19년과 지금의 발행 주식 수를 비교하시라.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라고 해서 어제도 제가 계산을 때려봤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자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018년도랑 지금이랑 주가가 똑같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0% 비싸졌어요. 요즘 50% 한 거네요. 네. 근데 문제는 버는 돈은 이때보다 덜 벌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럼 돈을 벌어도 빚을 갚아야 되고 돈을 번다고 해도 시총이 비싸니까 이때보다 50%를 더 벌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기업이 정말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혹은 지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인지 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또 결산기잖아요. 네. 그럼 약간 좀 흉흉한 이슈도 나올 수도 있고 재무 구조 불안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겠어요. 물론 이제 항공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주가가 눌려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외국인 카지노 관련된 친구들은 현금이 정말 많아요. 재무가 안정되고 배당 성향도 50%가 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땡기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과거 주가로 돌아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제 뭐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지노 사업에 정말 웃긴 게 보고서를 보시면은 카지노 사업에 각 사업장마다 승률표도 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데이터도 줘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GKL보다 이제 딜러 승률이 더 높다. VIP가 좀 덜 가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땅땅땅 누를 때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통계가 딱 나오는데 승률은 파라다이스가 좋대요. GKL이나 강월랜드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 돌아설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뭐 기업마다 또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가 사실 정말 지겹도록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사실 헛기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때부터 사실상 계속해서 주도주 흐름을 보였었고 하지만은 뭐 CPI 발표되고 약간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2차전지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2010년대는 빅테크의 시대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대는 2차전지 혹은 에너지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반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 속으로 접근은 해야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핵심화도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썼던 석유에너지원에서 화석연료에너지원에서 전기에너지원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과정에서 풍력도 태양광도 2차전지도 모두 전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2차전지는 계속 시장을 리딩하게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산업을 배터리 제조업을 하는 국가를 따져보면 세 개밖에 없어요. 한, 중, 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좀 더 많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얘들이 좀 선반정이 많다 보니까 방어력이 약하다라는 점이 우려스럽고 어제 새벽에 실제로 알버말이라고 세계 최대 리튬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7% 폭락을 했어요. 6. 몇 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2차전지는 게 안 좋구나.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어제 골드만삭스, 또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리튬 관련돼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너무 과잉 투자를 해서 실제로 전기차가 판매되는 전기차에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은 리튬이 생산될 것이다. 그게 2025년까지 리튬 공급 과잉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알버마를 포함한 미국에 있는 리튬 업체들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시황이 좋냐라는 부분인데 자동차 시황이 딱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좋을 수가 없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캐피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게 이번 인플레이션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비싼 돈을 주고 새 차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만 기다림에는 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전기차도 더 늘어날 것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넓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교체 수요가 많이 내년도에는 약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라인은 지금 막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라인도 막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차가 안 팔린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가 됐든 양극재 업체가 됐든 리튬이나 니켈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중에서 어딘가는 불균형이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게 어제 리튬 보고서에서 어떻게 보면 맞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 지금 리튬 관련돼서 양극재 관련돼서 배터리 세트 관련돼서 우리는 계속 우상향을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의 이유는 그러한 시장 전망 하나로도 10%, 20%, 30%가 하락할 수 있는 방어력이 약한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떠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는 적당히 오르면 매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스윙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한국은 제조업이고 시클리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관점에서 배터리를 만든다, 양극재를 만든다 모든 과정이 케미컬이에요. 우리가 효성 TNC라든지 아니면 효성화학이라든지 롯데정미라고 이런 친구들을 오르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 폭이 막 이렇게 200%, 300%씩 되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삼성전전도 마찬가지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제조업은 화랑일 때는 많이 올라가고요. 증설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져요. 그리고는 다시 이게 수요 공급에 균형이 또 안 맞으면 또 가격이 오르죠. 주가가 오르고. 증설이 막 된다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2차전지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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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차가 워낙 커지는 상황이니까 증설이 일면도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이 이상 증설되면 물량이 과잉일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증설이 멈추고 그때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중시되고 이렇게 되면 큰 폭으로 조정을 한번 받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마냥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자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24년, 5년 정도까지는 선반영이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반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시황도 시황이고 우리나라의 증설하는 속도, 다른 나라가 증설하는 속도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가 정말로 얼마나 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2026년, 7년 되면 정말 수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많이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그렇게 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 리튬 수혜주 이런 스토리를 입혀서 올라갔던 주식들이 가장 큰 조정을 받겠네요.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하고 반대로 보면 사실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섹터 업체라든지 지금 당분간은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좀 덜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기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좀 엔드? 엔드 스트리밍? 좀 그쪽 단에서 수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산기가 계속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박이나 분리막은 아예 시장에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구류값이 떨어지면 동박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멤브레인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던 소재이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신규로 이렇게 공장을 지은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산업군과 새로 나오는 2차전지 산업군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또 그쪽에서 한번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너무 양극제, 리튬 이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열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균형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든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2차전지 쪽으로 만약에 좀 몰렸던 자급이 좀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본다면은.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과연 어떤 주식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럼 후보권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핵심이 수소. 아 수소. 네. 수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전은 솔직히 제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도 많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는 원전이 프로젝트가 10년씩 걸립니다. 아 한번 지으면. 그리고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글로벌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죠. 이제 IAEA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핵이 조금만 잘못 사용되면은 무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를 주도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반도체여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넘어간 모든 이유가 유럽이나 미국의 기술을 앞서기 위해서거든요. 한 발 앞서서 좀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허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중국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미 친환경은 다 잡아먹었어요. 태양광 풍력.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럽이 핵심이지만 태양광은 중국이 다 잡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돈을 전 세계에서 태양광 관련돼서 번 돈으로 어디 투자하고 있냐 그러면 수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근처에 있는 선전시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투자해가지고 10조 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는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에 수소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이 아직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현재 중국의 스탠스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지금 상하에다가 H2라고 하는 법인을 세워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수소 관련돼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소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라고 보면 앞으로는 전기의 시대인데 그 전기를 가장 가볍게 운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곳이 결국 수소다라는 거죠. 수소, 암모니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자 활동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게도 무거운 데다가 충전하고 이걸 방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수소는 그냥 우리 기름처럼 넣고 태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웠을 때도 물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운반도 암모니아에 실어가지고 하면 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 테스트, 보조 동력 테스트를 내후년 정도에는 실제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수소는 생각보다 빨리 좀 상용화가 되고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조금 우리 생활에 녹아들 수 있다. 이번에는 내후메에서도 와가지고 삼성불산이랑 현대랑 포스코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소 관련된 에너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도 에너지 전쟁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또 스토리 뒤에 있는 야마일 썰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썰들이 다 결국에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는 문화는 발전하고 우리 문명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배터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점이 얘는 저장하고 빼는데 다 빼도 무게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력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그 동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효율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관점에서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강력하게 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수소 관련된 줄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가 여러 가지 전방 수요처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에너지원으로 두루두루 쓰인 건 맞는데 한때 이제 수소차 붐이 불었었죠. 현대차가 넥소를 출시를 하면서 근데 이제 약간 뜨뜨미지근해지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수소차는 어떻게 보세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가 상용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특허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한테 너네가 내가 이런 특허를 들고 있으니까 너네가 지금 이걸 못하는 것 같으니까 특허 풀게 대단하네요. 무료로 쓰세요. 라고 푼 게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래요. 그러면서부터 다른 업체들이 이제 연구개발을 조금 수월하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넘어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혼자만 하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 왜냐하면 전세계에서 경쟁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저쪽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기술 혁신이 빠르게 빠르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회사들이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혁신이라고 하는 게 트럭 상용차라든지 그 다음에는 조선 쪽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수소가 부생수소로서 만들어지는 공업단지에서 좀 그쪽 기술이 많이 좀 만들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소차라는 부분도 우리는 좀 구분을 하셔서 봐야 되는 게 저는 수소 모빌리티는 결국에는 초율이 필요한 곳에서 말 그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좀 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규제 사항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용 쪽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업 쪽에서는 수소 모빌리티의 발전 속도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자가용 승용 쪽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쪽은 수소 전력을 좀 수소연료전지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빠르게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좀 민감하게 캐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소 밸류체인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뭐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비나텍 이런 주식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소재를 만든 효성 첨단 소재? 약간 그런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일진아이솔루스에 그 다음에는 범안 퓨어셀이라고 있거든요. 아 최근에 상상했죠. 네 거기도 이제 그쪽이 조금 최근에 조선 쪽 프로젝트에 많이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는 여전히 제조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모든 종목들이 제조업 기반입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아무나 돈 못 해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냥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을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시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 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메이비 당신이 그 2.5%를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현대 차이 없는 1% 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 제가 그 영상을 슬쩍 봤는데 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사지 말씀을 드리고 없다라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 역사라든지 흥미로운 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우디는 이제 사륜구동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우디라고 하면은 이제 쿼트로를 대표적으로 이제 다들 떠올리는데 그 쿼트로가 대중화가 된 이유가 CF를, 스키슬루프를 아우디가 올라갑니다. 세워요. 안 밀립니다. 어떻게 찍었지 그걸? 그걸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륜구동이 우리는 이만큼 눈밭에서 잘 가고 이렇게 조향이 좋고 이게 운전 성능, 동력 성능이 좋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걸 딱 만들어내고는 그걸로 이제 아우디는 사륜.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아우디는 쿼트로다가 머릿속에 딱 박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수평대양 엔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일단 현대차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탈피 못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싼 차. 그렇죠. 저렴한 차. 그 부분이 이제 제네시스 때문에 많이 돌아섰다라는 것도 있고 아이오닉이 나오고 EV6가 나오면서 전기차에서는 그 부분을 탈피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헤리티지, 우리가 뭔가 상징성으로 떠올렸을 때 명품백이라고 하면 에르메스가 떠오르고요. 우리가 스포츠카? 이러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헤리티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유럽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하긴 합니다.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상징성이 있다. 벤츠는 기술의 벤츠 혹은 우리가 프리미엄 차의 벤츠 우리가 하면 모든 차가 따라한다. 이런 것들을 존재할 수 있고 BMW 같은 경우는 스포츠 동력에서 우리는 스포츠 이런 기능을 많이 탑재한 일반 상용차다. 이러면서 운전이 아주 다이내믹하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국내도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갤럭시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죠. 아이폰의 대악마가 될 수 있고 모든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프리미엄이다. 우리는 접을 수 있고 우리는 팬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갤럭시라는 브랜드 자체의 헤리티지로 잡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좀 헤리티지가 있는 우리가 뭔가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장기간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좀 편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iOS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있는 거고 영상은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살아남은 그 이유 자체에서 그 스토리를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좀 흔들리는지. 그래서 실제로 일본 자동차 기업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일본 자동차 기업의 파일을 뺏어오는 게 현대차니까. 이런 관점에서 전기차를 정말 장기로 본다 그러면 현대차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테슬라와 이걸 또 비교해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기차의 최고는 테슬라니까. 이런 부분에서 헤리티지를 쌓아 나가고 인정받는 기업이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도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위기가 생기고 뭔가 고비를 넘길 때마다 더 탄탄한 브랜드가 되더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얻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본 영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그 분야의 1등 그리고 1등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업체. 그런 주식을 사실상 투자를 하는 게 엄청난 초과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 이상의 꾸준한 수익은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 스마트폰 하면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좀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16년 이후에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S&P500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의 수익률을 누가 이렇게 좀 나눠서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S&P500 중에서 S&P5 상위 5개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5년 동안 수익률이 400%가 났다. 근데 S&P6, S&P5, S&P500 말 그대로 이제 6등부터 50등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몰라요. 30%요.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최고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저는 이제 원래 저도 투자를 좀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 관점에서 그런 데이터도 제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독과점의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메타가 지금 안 좋아지는 이유가 틱톡한테 점유율을 뺏겨서거든요. 말 그대로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친구를 계속 주목을 하고 그 친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 혹은 상징성이 늘어나는 동안은 내가 투자를 하고 뭔가 경쟁자가 생기면은 아 하는 약간 물음표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국 시장에는 잘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약간 브랜드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 좀 차이를 보이는 점은 미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장 핵심이고요. 한국은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의를 보시면은 금융을 제외하고 네이버 카카로를 제외하면은 시가총액 50등까지도 다 이제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시클리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고 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은 섹터별 시클리컬에 따라가지고 등락을 반복하는 말 그대로 순환매가 핵심이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우상향을 좀 많이 하고 또 미국은 자사주소각을 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한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좀 차별화해서 90%인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만약에 1억 있다면은 어떤 주식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참 좋을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1억 있다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뿌리냐? 정말 이제 FM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M 같은 경우에는 20% 반도체 20% 반도체? 네. 그리고는 20% 조선 그리고는 일단 20% 정도는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하는 섹터 그 부분을 뭐 말씀을 드리고 10%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위해서 수소 수소 혹은 뭐 그런 관련 ETF 쪽으로 하고 30%는 현금을 보여주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혹시나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석적으로는 그냥 섹터별로 딱 찍어가지고 2차전지는 스윙이니까 본인이 뭐 그쪽을 잘하시면은 뭐 스윙을 치셔도 되고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나는 고배당이 좋아 그럼 고배당으로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20, 20, 20이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10%는 완전 성장성으로도 붙고 반도체, 조선, 내가 좋아하는 섹터 나머지 30%는 혹시나 고금리에서 지수가 박살나면은 어딘가 부채위기가 터지면은 이제 현금 물 타야 되니까 요렇게 들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지금 저한테 1억 당장 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지수 매매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년도까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큰 흐름이 뭐냐면은 내년 연말까지 S&P500이 4천 수준에서 머물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피도 내년 연말까지 2천 초 중반대에서 머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수 매매만 하면은 지수 방향성 매매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하락할지 모르는 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사이클은 계속 오고 있으니 사실상 그렇다면 어닝 쇼크라는지 터지면 또 급락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FTX가 터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컴투스 같은 것도 같이 터져나갔고 미국에서도 많은 거 사은호펀드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까봤더니 어 너 거기 투자했었네 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부채 리스크가 좀 번졌을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에 연계돼가지고 돌려서 얻어맞을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싸리 지금 제가 저도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지수 매매 쪽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인데 뭐 좀 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 지수 매매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한 배짜리로 지수 매매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꾸준히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런 노력 관점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는 지수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섹터 말씀해주셨는데 조선 말씀해주셨잖아요. 조선이 사실 올해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근에 약간 좀 빌빌거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히려 러시아 오프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이슈가 빵 뜨면서 조선 쪽이 좀 더 LNG로 주목을 받을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지금 어제 실적 발표 났는데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성화인택이나 그렇죠. 동성화인택이나 한국합원 이런 친구들이 보내겠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딱히 이 주가가 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이슈 자체가 지금 유럽 보니까 뭐 재고가 많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아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워낙 어떻게 보면 조선에 대한 그 좀 오래된 투자자분들의 한 가지 공포가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당했어요. STX가 이게 최단기간 대기업이 됐다가 최단기간 부도가 나는 그런 그 모든 게 이제 해운 그 다음 조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다라고 하면은 다들 좀 무서워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팩트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러시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된 운반선을 해상에 잡아넣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 전년 대비로 4배가 올라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비싸서 지금 안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LNG가 더 이렇게 수요가 늘 거고 그럼 가격이 또 오를 거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아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이 다들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상품 가격이 점점 녹아 나오면은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때 어느 정도 전기세가 오를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상품 가격 인상을 가져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린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저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말씀드리는데 LNG도 에너지가 될 거다. 지금 탈탄소는 계속한다라고 하거든요. 석탄화력발전소는 결국에는 줄일 거예요.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거는 LNG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풍력을 설치하면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고 그럼 LNG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LNG 공급량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실 때 저는 LN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LNG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완전 전기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은 다시 수소를 어디에 저장해서 옮길 거냐. 암모니아거든요. 근데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했을 때도 딱 놓고 보면은 LNG 운반선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본행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압축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LNG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되면은 암모니아 터미널로 또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에너지가 이제 제가 상상하고 있는 제가 세우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생각하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는 전기차를 타고 다닐 것이고 그러면서 상업적인 운반은 수소 관련된 인프라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바람이 많이 무던 곳에서 풍력발전을 하면서 그거를 암모니아 터미널에서 액화 암모니아를 만들 것이고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싣고 다니면서 지금 석유, 원유가 이동하듯이 에너지의 이동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을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고 조선 관련돼가지고 여전히 글로벌에서 탑티어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주가의 핵심 인디케이터였던 에너지 LNG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모멘텀이 약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가지 못하는데 사실 이 에너지 관련돼서 뭐 여기저기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거슬릴 수 없는 추세니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 아침 라이브 시황을 하면서 꼭 끝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5월, 6월 정도에는 저도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6월부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락할 때마다 최악은 지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신용위기라는 게 루나로 인해서 터졌고 그러면서 페닉셀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때 또 패드한테 뒤통수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말 유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돌리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혹은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악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거든요. 또 이제 금리 상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조점이 깨진다고 할 때 그런데 전조점이 어느 정도 깨진 상황에서 버티고 돌리는 걸 보니까 또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하락하는 각도도 많이 누웠고 선반영도 많이 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연준도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다가 최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다.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더 밑으로 빠질 거다라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던 사람들도 사야지 혹은 내가 물려있다가 어쩔 줄 몰라던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좀 더 월급을 받아서 더 들어오고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악도 지났고 바닥도 하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돈 벌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또 스윙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바라본 결과 혹은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이때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자가 많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종목 장세 어떻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식은 장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사도 많은 곳을 돌아다녀보고 음식점을 차리더라도 많은 맛집을 내가 먹고 내 레시피를 개발을 하듯이 많은 투자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시고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내가 작은 부를 쌓아서 다음에 큰 기회를 잡겠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성투하시고요 다들 부자 되시고요 부자 되시면은 이제 달란트 채널과 테이버 채널으로 오셔가지고 아시죠? 크게 네 테이버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마무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말씀 잘 들으신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도목 한번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아무나 돈 못 해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냥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을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와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시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 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2.5% Cortez 지상보소 5.4% 7.8% 7.9% 8.9% 8.9% 8.9% 9.9% 감사합니다.